지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지지스입니다 지금 미션하러 가는 중이에요 짠 뉴 천 뉴 진즈 혜린인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지이 100% 아닌 걸 알고 있어요 혜린이 언니인 것 같아요 하느 언니나 혜인인 것 같아요 독서기나 짠을 들키면 안 되지 그쵸? 진짜 진짜 코로나 보는 앞으로 나와서 왕관을 봐봐 저는 이뻐 아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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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